우와, 뭐야, 이거? 우와, 뭐야, 이거? 우와, 돼지다. 뭐야? 이게 뭐야? 대박. 아, 이렇게 파시나 봐요. 돼지꽃인가? 그런 아저씨가 살해놨어요. 뭔가 봤더니 통돼지가 이만하게 있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레촌이었습니다. 레촌. 늘 먹어보고 싶었어요, 진짜. 필리핀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레촌, 돼지고기 레촌은 한라완제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고 뭔가 필리핀 레촌이, 필리핀의 돼지 통구이. 레촌이 뭔가 진짜 원조 같은 느낌을 주는 비주얼이었어요. 우와. 이게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이게 레촌이라고, 통구이라도 레촌이라고 보긴 하는데. 우리 이거 사 먹어 볼까? 그래. 야, 우리도 줄 서서 먹어보자. 가자, 가자. 줄 서. 줄 서자, 줄 서자. 줄 서자. 웨이딩이 좀 기네요, 근데. 웨이딩이 긴 줄 알았지, 그러니까. 와, 근데 여기가 제일 잘하는 맛집인가 보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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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스, 딜리셔스. 맛있어요? 예스, 딜리셔스. 신난다. 진짜 맛있나 봐. 줄을 이 정도로 서 있는 거 보면. 일단 돼지는 뭐 불호가 별로 없는 음식이니까. 내가 잠깐 가서 잠깐 보고 올게. 네, 네, 네. 네, 오빠. 보고 와. 진짜. 진짜. 형님은 시장에 오면 일단 텐션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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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천. 와. How did you make this? 아. 입에 담은 레몬, 오랫동안, 가늘, 거랑, 그리고 3가지 재료를 넣을 때까지? 소가! 모두 65% 정도? 와, 레몬그라스랑 갈릭, 마늘하고 양파만 넣고 와, 이거 국경오리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돼, 너무 맛있어